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표면 장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잠깐만 이야기하고 나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비눗방울을 만들어 볼게요 비눗방울 해드렸는데 생각외로 비눗방울 되게 잘 되더라고요 우리 학생 친구들도 엄청 좋아했는데 일단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잘 됐어요 배합이 중요한데 선생님이 그 황금비율을 알아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만들어 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영영이의 과학놀이 영영이의 과학놀이 그리고 잠깐 표면 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물이거든요 액체는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들이 있는데 이 분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손에 좋아요 자꾸 막 붙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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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가장 좁게 모여지겠어요? 바로 동그랗게 모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선생님 물은 가득 담진 않았는데 얘를 물을 계속 계속 담을 거예요 어느 순간 흘러 넘치겠죠 하지만 흘러 넘치기 전까지 가득 담아보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옆에서 보면 얘가 둥근 모양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액체의 표면 장력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액체들은 다 표면 장력을 이루는데 이게 선생님 오늘 비눗방울을 만드는 거는 액체가 물도 있고요 비눗방울도 있고 수온도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은 안 하는데 여기 선생님 유리판 위에다가 물을 떨어뜨리고 비눗방울을 좀 떨어뜨리고 수온 이렇게 떨어뜨려 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수온은 해계백에 완전 동그랗게 작게 잘 모여 있어요 그 반면에 물도 좀 모여있긴 한데 물은 수음보다는 좀 더 큰 상태로 퍼지고요 비눗방울은 완전 퍼지거든요 그래서 수온은 표면 장력이 가장 커요 그리고 물은 그 다음, 그 다음은 비눗방울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황금비율로 얘네, 그 비눗방울 액체, 비눗방울 액체 비눗방울 액 용액을 먼저 만들어볼게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그냥 수돗물이에요 물 그 다음에 주방세제요 근데 이것도 주방세제가 정말 친환경 좋은 세제는 거품이 좀 덜 난데요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좀 저렴한 세제 있잖아요 거품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더 잘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주방세제 그 다음에 주방에 우리 친구들 집에 보면 다 있을 거예요 물엿이에요 물엿 그 다음에 글리세린이에요 글리세린은 혹시 없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세요 약국 가면 다 판매하거든요 글리세린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비율은 6대 2대 1대 1 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 만들 거는 이 비율에 맞춰서 물은 120ml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제는 40ml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물엿과 글리세린은 10ml씩 각각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물 120ml이었죠 선생님 여기 보면은 계량컵으로 자를게요 딱 50ml이에요 50ml만큼 한 번 50ml만큼 또 50ml만큼 두 번 20ml만큼 한 번 50ml만큼 이 편의팀을 준비한 판이 엄청 커서 물론 여길 다 채워지진 않겠지만 되는 것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할게요 자 이번엔 세제에요 세제는 아까 선생님이 40ml이라고 했죠 아까처럼 또 계량이다 마트컵에 맞춰서 40! 40을 잘 부어줄게요 오우 자 내려가라 끝까지 뒷부분으로 싹싹 잘 모아서 한 방울이라도 더 낫기 위해서 박박 긁을게요 40 그 다음에 물엿이란 글리세린은 10인데 여기 선생님이 계량스푼이 5g 써있잖아요 얘를 2스푼씩 넣을게요 물엿 물엿을 넣는 이유는 이게 좀 진득진득하니까 이렇게 좀 잘 비눗방울이 좀 뭉쳐지고 좀 그렇겠죠 그리고 글리세린은 터지지 않게 막을 보호하는 듯한 느낌 물엿도 비슷한 원리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적당히 잘 넣으면 훨씬 더 하나 넣는 것보단 좋겠죠 수분 보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자 그럼 얘네들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섞으면 되죠 선생님 그냥 손을 어차피 발을 각오로 으아 원래 이런거 손으로 해야지 제맛이죠 느낌은 좋아요 동심의 세계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 걱정되는게 이게 진짜 황금 비율이 되게 잘 됐거든요 우리 오늘 학생들이랑 너무 수업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만들었는데 선생님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처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이걸 만들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데 자 우아 오 느낌이 온다 지금 여기 비눗방울이 묻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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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하나 와우 오 보이자 보이죠 보이자 보이죠 숙숙숙숙숙 욕심을 내세서 오오~~ 터졌어요 선생님이 딱 별안간 떠오르는 사실 있어요 깔때기거든요 과학실험이시니까 별게 다 있죠 지금 수업할때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 못해서 이 불을 불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면이 있지만 깔때기도 둥그랗잖아요 예를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들어 볼게요 어 힘들어 대박대박 나도 할 수 있었다니 아 이거를 아 자, 선생님이 이 여세를 이어서 별걸 다 준비해봤어요 자, 어, 아직 안 이게 클수록 좀 힘드네요 조심해 조심조심조심조심 다시 다시 어, 이게 자꾸 오기가 생기네요 됐어, 됐어, 됐어 선생님, 얼굴 보다 더 크죠? 어, 나이스 어, 요요요요요, 이거 보여? 손에 올려봐야지 자,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자, 선생님 손을 잃지 않아? 즐거웠죠?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랑 충분히 상의 후에 만들어보세요 어? 자, 그럼 선생님이 다음에도 또 즐겁고 재미있는 사랑 가져올게요 안녕